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예철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차량은 프리미엄 자동차의 대명사 BMW O 시리즈입니다 BMW O 시리즈 차량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수입 세단에 꼽힐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은 시리즈입니다 또한 중형급 규모의 공간 활용도는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차체의 공간 활용도도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특히나 O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되며 예비 구매자분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인기가 많은 차량답게 문의가 굉장히 많아 차량 재고가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BMW O 시리즈를 눈여겨보고 계시던 분들은 오늘의 영상 속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BMW O 시리즈는 총 3가지의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차량의 가격대는 520i 럭셔리 모델 6430만원 M 스포츠 모델 6580만원 523d M 스포츠 모델 7570만원 530i 럭셔리 모델 7270만원 M 스포츠 모델 769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고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5.7 성능을 보여주며 제로백은 1.6초로 꽤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네요 주행 모드 또한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며 컴포트는 묵직하고 안전한 주행 스포츠는 민첩하며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BMW O 시리즈 풀체인지의 외관은 세심한 디테일 변경이 되었는데요 BMW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키드니 그릴이 일체형의 프레임으로 통합되어 전체의 크기를 키워주고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헤드램프 또한 그릴과 이어지도록 스타일링되었고 L자형의 주간주행등 위아래 각도가 거의 평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월드 오토에서 할인율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프로모션 준비해보았으니 가장 궁금해하실 차량 월 리스료 산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차량가격 6,580만원 기간 60개월 연간 키로수 2만 키로 잔존가치 최대로 보증금 30% 진행하셨을 때 견적 먼저 보겠습니다 월 납입료는 72만 400원입니다 조건 자체는 동일 조건이지만 초기 비용만 보증금이 아닌 선수금 30%로 변경되었을 때 견적도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월 납입료는 45만 2,900원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외제차의 경우 비공식 프로모션이 많아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최적의 가격을 맞춰드리는 월드 오토에서 빵빵한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면 영상 속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ea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